경고.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. 한국 사람. 히히. 나는 한국 사람이다. 너무너무 자랑스럽다.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곤 한다. 새 삶을 찾죠. 미국에 처음 도착하면 아는 사람은 한 명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참 깝깝하다. 처음엔 다 그렇게 감옥 같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. 학교 생활. 처음엔 모든 게 새롭다.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처지의 한국인들과 친해지게 된다. 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끼리끼리 논다.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헐뜯고 욕을 한다. 하지만 그게 우리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보다 어쩌라고.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세들에게 한국 문화와 말 등을 일 때문이라는 이유로 안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안타깝다.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조상은 한국 사람인데. 그리고 자신의 자칭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두 나라 미국과 한국에서 꺼렴직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.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도 우리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알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? 끝! 지윤이 그림 내로레이터 이동근